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내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인사회에서 지금도 대통령께서 많이 어렵습니다. 새해에도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5부 요인 이외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탠딩 형태로 배치가 된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한 여성 의원들에게 나중에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초선 의원 등 이력을 설명하며 전문 분야 등을 소개했고 김건희 여사는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 더 강화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소외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테니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간 단독 일정도 대부분 비공개로 소화하다가 최근 연말을 맞이해서 공개활동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달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9건의 일정을 함께한 데 이어서 쪽방촌 봉사 등 단독 일정도 4차례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조선일보가 공개한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뭐가 있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취임하고 보니까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며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며 저녁에 귀가해서 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서 고단해하며 지쳐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지휘권 배제라는 식으로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소환 등 검찰 수사 압박에 여야 수사 불균형이라고 반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촉구, 특검 추진 등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그 사안도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이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그동안 영수회담을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문재인을 만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신년인사회? 여러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눈길을 끌었던 것이 뭐냐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청하다 시피한 이재명이가 불참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2시쯤 행안부로부터 신년인사회 초청 이메일이 저희 대표 이메일로 접수가 되었다며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메일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에게 따로 행사 관련 참석 요청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선약도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띡보내는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대통령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이재명이는 초청받은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패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도 참 추악의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요청을 두고 예의와 관례를 따지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 앞에 쫌스럽지 않은가 여야 공의 똑같이 참석을 요청하는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특별 대우를 바라며 불참의 핑계마저 대통령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년회를 마치고 주요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등 경제계 인사들과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공동주최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자리였는데 현직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이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를 공동주최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허창수, 정경련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송경식, 경총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모두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통상기술협력 등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전했는데 경제계는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날 신년사에 이어서 이날도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도 최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도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약화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정이 된 각종 해외 순방에 이 기업인들과 함께할 계획인데 이달 중순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도 국내 주요그룹 총수들과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다보스 포럼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계는 다보스 포럼 기간에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올 상반기로 예정이 된 미국 방문에도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작년 말 예산안 협상 당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한 이유 중 하나도 해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을 기가 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테슬라가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 제2의 전기차 생산 기질을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인데 확실히 이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